진짜 닥치의 스타일이야 지금 시간은 6시 44분 제가 오늘 새벽 배송으로 받은 제품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셀러비치 전기배송 1주차는 샐러드 2개랑 셀러비치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셀러비치 전기배송은 새벽 배송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 열면 셀러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제품들 1주차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직접 셀러드랑 셀러비치 제가 각각 먹고 싶은 걸로 골랐고 이거는 머시룸 갈릭치킨 셀러드 이거는 목살 스테이크 셀러드 이거는 크랩소세지 셀러비치 이거는 소세지 로제 셀러비치 이렇게 1주치 배송이 도착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먹진 않을 거고 이따가 먹을 건데 냉장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제가 이제 먹을 때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온 거는 바로 냉장 보관해놓고 꺼내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5분 이제 드디어 밥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 먹을 건 머시룸 갈릭치킨 셀러드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약속 있을 때 좀 한 끼 있는 가볍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샐러드 먹으면 딱 좋은 거 같아요 양파 소스 새벽에 배송 오는 되게 신선한 제품인데 이거를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먹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이제 밥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고 되게 시간을 번 기분이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밥 먹을 때 한 11시 반부터 밥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11시 53분쯤에 냉장고에 꺼내서 카메라 세팅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여기부터 감량도 하고 유지어토로 4년 동안 이 식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브랜드의 샐러드 채소를 먹어봤는데 진짜 채소가 신선해요 오늘의 외식 메뉴는 쌀국수 여기 성수 화하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왜냐면 정림때 왔을 때 그러고 이렇게 자기 안양에서 왔어 근데 나 안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짜조도 있습니다 짜조 혹시 짜다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오늘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요소가 진짜 탈국수를 잘 안 넣는 게 뭔가 심심하고 홍삼치 요소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그냥 마라한 게 갑자기 네 음 음 음 음 그래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저 오늘은 밥풀이랑 공복 산책할 겸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방에 갖고 가서 공원 가서 밥풀이 산책하다가 먹을 거예요 오늘은 산책하고 밥풀이 미용 맡기고 그동안에 저는 도서관 가서 책도 빌리고 안경도 맞추고 좀 바쁘게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고 공원이 바로 근처여서 산책하다가 한 12시 반쯤에 밥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오늘은 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안에 티랑 맨투맨 하나만 입고 나가보려고요 편하게 입고 다녀올게요 여러분 지금 벌써 1시예요 우리가 갑자기 산책을 폭주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프다 여기가 햇빛이 너무 밝긴 한데 여기서 먹는 그 피크닉의 맛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똥쌤 맛있다 맛있다 날씨가 너무Так 너무 맛있어 진짜 셀프 1입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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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조금 얌전하다 역시 너무 늙었다 이따 맛있다 이따 맛있다 아침에 잠시 후에 오빠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휴식 마지막 휴식 마지막 휴식 마지막 휴식 마지막 휴식 마지막 휴식 비포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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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다 빌리고 책 조금 있다가 이제 슬슬 밥풀이, 미용, 목욕 다 마칠 시간이여가지고 또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올 때는 버스를 타서 금방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갈 거라 한 20분 정도 또 보내야 돼요. 잘했죠? 저희 끝나고 일어날 갈까요? 어디로 걸어 놓고 드리면 될까요? 네, 들어갔어요. 으악! 여러분, 저 씻고 왔고 오랜만에 연어를 또 주문해가지고 연어 메밀 김밥을 만들 거예요. 김밥 싸고 남은 거는 그냥 바로 먹을 거여가지고 이거 다 먹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시장에서 양파를 샀는데 양파가 진짜 계란맛이에요. 이거 제가 막 다 밖에 벗긴 게 아니고 진짜 양파 껍질만 벗긴 건데 되게 작아요. 아 comparteffect Giovanniasm에 대신 karma. 제가 이상한 게히ı var인게 energy. 저는 매운게 잘 사 JFK를 정리했어요. 저한테 점리할 거에요. 지금 시도하게 부정æ야는 거. 저는 매운게 잘 사 characterize 제가 조금 일어났어요. 저는 매운게 잘 사온다. 저는 매운게 잘 사온다. 저는 매운 일어났어 마세요. 매운게 잘 사온다. 제가 특별한 비닐 소스에서 시도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만 사용하지 않게 잘하는게 잘 사온다. 이건 매운다. 매운게 잘 안들어 주세요. 매운게 잘 installing 거에요. 마늘 탕후루 마늘 마늘 양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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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소금 고추 소금 쌀떡 고춧가루 오븐이 오븐이 라면 라면 마지막 라면 라면 젤리 라면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꼬다리 하나는 먹었고 꼬다리 하나는 먹었고 이렇게 담아서 같이 먹으려고요 여기 동봉되어 있던 간장이랑 초장도 조금 담았어요 시간은 6시 14분이에요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다행히 먹으면 너무 맛있어 아침을 주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직까지 먹었지만 안에서 먹었으면 여러분 제가 아까 애프터를 안 보여드렸는데 너무 귀엽죠? 산책 1시간 반 하고 목욕하고 스팟까지 하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자다가 밥 준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지금은 6시 58분. 오늘은 아침 운동을 다녀올 거예요. 아침에 안 먹겠습니다. 회사 개편 2시간 반 빼고 패트는 더 너무 예뻐요. 애프터를 머물러 간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아줍니다. 생각보다 올려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8시 8분이고 집에서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씻으려고요. 지금은 11시 18분 오늘 먹을 건 크랩소시지 슬러비치 이거는 357칼로리고요. 셀러비치는 총 4가지 맛이 있는데 셀러비치 기준 한 기당 400칼로리 정도라 칼로리 부담도 없고 사실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이 한 팩이 이미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맞춰진 식단이라 영양 밸런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먹을 겁니다. 오늘은 유자폰즈 드레싱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랑 이렇게 완벽한 브런치로 먹어볼게요. 맛있네? 저는 이제 식단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간편한 정기배송식을 잘 안 시켜먹는데 식단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저는 이거 정기배송 시킬 것 같아요. 가성비도 너무 괜찮고 채소 상태도 너무 신선하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진짜 강추 맛있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12시 8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월에 언니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마시던 커피 물 조금 더 타서 가지고 가려고요 이번에 읽을 책 챙겨가서 커피 짠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먹고 남은 닭안심쌀이랑 삶은 계란 2개 넣고 현미가래떡까지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뉴스타일 아이소 아이소 help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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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미 간장 집에서 가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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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가루 고추장 적당히 고춧가루 고추장 마요네즈 소금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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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고기만 건져서 전자렌지 데워왔어요. 뭔가 약간 불고기버거 맛이 나서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 요게 1등. 참고로 1주차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4가지 샐러비치 2개, 샐러드 2개 구성되어서 배송이 되고 2주치는 2번 배송, 4주치는 4번 배송을 해요. 제가 여기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이 궁금하거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랑 링크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꼭 링크 통해서 구매해서 할인쿠폰 받으세요. 할인쿠폰이 필수. 좀 더 든든하게 먹을 때는 밥이나 빵 한 조각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티 타임. 마이크 파슬리 계란만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 계란 고기 물 고기 고기 고기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참기름 다진마늘 김가루 마늘 후추 이건 엄마표 모생채김치 양상추 집에서 비해가 다닐까봐요 집에서 주문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쉬운 장면을 다닐까봐요 집에서 주문이 다닐까봐요 집에서 아쉬운 장면이 궁금해 집에서 아쉬운 장면을 받아들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